나는 순대가 터지는 게 싫어.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그 창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.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? 순대꽃이네. 아, 국주가 밥차 운영하면 부르고 싶다. 진짜. 잡채 간단한 거야. 이거 약간 그래야지. 신혼집에 친구가 남자친구가 넣어오면 먹는. 무슨 소리야, 네 집인데. 나는 신혼집에서 남편 친구들 놀았을 때 말고 잡채를 해 보셨어. 갑자기 잡채를 해 주더라고요. 잡채는 야무지. 잡채는 시험통신이 아닌데. 우리 정말 잘하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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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진짜 우리 잘하는 거 같아. 온다, 남편이 온다. 그냥 잔재료 같은 건 제가 할게요. 아이고, 할 거 없어요. 안 쓰는 것들은 저도 할 수 있으니까. 아우, 어떡해, 정말. 둘이 뭔데? 아무거나. 어? 둘이 뭐야. 둘이 세 명 있어. 둘이 뭔데야. 그래. 계란말이 좋아요, 계란말이? 어? 계란말이? 계란말이 좋아요? 아우, 요리 하나 더 늘었네. 아우, 계란말이 제가 할게요. 계란 풀기 가능해요, 계란 풀기? 돼요, 돼요. 어. 일이 좀 많죠. 이거 넣어줄게, 이거 넣어줄게. 좋아요, 좋아요. 당근 좀 더 넣어줄게, 당근도. 어? 이게 또 색깔이 들어가야 안 해 봤네. 어, 아니야. 그게 아니라. 이거 누런 잣. 어, 많이 맺네요. 아유, 그래? 시선 부분 느낌이 좀 나네. 언니 칼 들었다, 조심해. 이렇게 해 봤네. 봐봐. 좀 기난, 봐봐. 그래, 또. 눈도 못 받을 치네. 살짝 봐. 살짝 봐. 어머, 나 영술이 안 보인다, 야. 아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? 응. 족족 소리가. 아니, 이거 봐요. 어어. 소리 보기 좋네. 딱 17호 하기 좋은 날씨네. 아직 개그맨이 아니야, 반 개그맨이잖아. 좋네. 가복하고 도용하고. 지금 세상은 17호를 원하고 있어. 맞아. 17호를 원한다고, 진짜. 소주 아니었어요? 그게 약간 지금 반 개그맨이잖아요. 반 개그맨. 홀로 개그맨이잖아요, 홀로 개그맨. 이런 재미가 있네. 조심해, 조심해. 아유, 이렇게 줘야 돼, 조심해. 맞아. 진짜 윤바라기야. 줘 보세요, 보여드릴게요. 나도 모르게 자꾸 보여드릴게요, 이렇게 하네. 요리 잘하는 여자 좋죠? 어때요? 케이 씨? 저는 좀 약간 하얗고. 하얗고? 치크고. 어. 잠깐만, 태웠어. 잠깐만. 요리 잘하고. 어? 요리 잘하고? 저격한 거 아니야, 그냥? 도현이가 좀 까맸지? 도현이는 요리 못하잖아. 요리 너무 좋아. 많이 넣어요? 많이 덥네요, 지금. 17도야, 지금. 이제 미역국 끓일 줄 알지? 네. 물에다가 미역 넣어서. 부채다, 부채. 미역에다가 고마워. 뚜껑이에요, 뚜껑. 부채다, 부채. 좋네, 둘이 지금. 나 너무 시원해. 나 너무 시원해. 불은 세게? 보통 봐? 어우, 예쁘게도 한다. 진짜 잘한다. 맛있어, 맛있어. 와, 맛있겠다. 와. 뭐야, 뭐야, 뭔데? 뭐야, 뭔데? 뭔데? 뭐야, 뭔데? 아, 뭐야. 뭐야. 아니, 유난히 왔으니까 이렇게 또. 핫도그.